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제품이 깨지면서 생긴 작은 입자를 물고기가 먹으면 움직임이 둔해져 천적에게 쉽게 잡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스웨덴 옵살라데 연구팀은 유럽 농어를 기르면서 관찰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깨끗한 물이 들어있는 수조와 물 1세제곱미터당 플라스틱 입자가 각각 1만 개와 8만 개 들어있는 수조에 3끼 유럽 농어를 넣고 기르며 관찰했습니다. 그 결과 깨끗한 물에서 부화한 지 2주 정도 지난 농어의 길이나 9.17mm인 반면 플라스틱이 있는 수조 속 농어의 길이는 각각 8.89mm와 8.35로 더 짧았습니다. 또 플라스틱을 먹은 농어는 움직임이 둔해지고 포식자의 냄새도 잘 맞지 못해 천적에게 쉽게 잡아먹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구팀은 최근 발트해에 플라스틱 오염이 늘어나면서 주요 어종의 수가 줄어드는데 이번 연구가 그 원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.